사실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.. 저희를 락 페스티벌에서 불러주실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제격인 가수를 이렇게 찾아주셨는지 그래서 사실 엄청 흔하게 빡세게 꾸민 건 안 비밀이고요 혹시 제가 잘 안 바르는 이상한 다크한 입스틱도 그리고 잘 발라봤는데 네 조금 락 페스티벌이니까 좀 어울리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거 같아요 뭐야 뭐 했다고? 뭐했다고? 하고 싶었어 그런가? 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으세요? 형 저 내년에도 저희 보고 싶으시면 이번 무대에서 좋은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어느 무대에 가면 저희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으는데 특별히 락페스티벌인 만큼 편곡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커버 노래죠? 외국 팝송을 준비했는데 네,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땀이 비 오더라고요 땀? 나도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잘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걱정 괜찮아? 응 응 그래그래 파우더라는 건데 땀을 잡아주는 역할을 내고 그 정도는 알아 아 그래? 알았어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팝송을 불러드릴 건데 땀 잘 안 보여요